흑꿈은 많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에서의 흙은 삶의 근본적인 요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흙은 땅과 자연의 기초로 생명, 성장, 죽음, 재생 등 다양한 주제를 상징합니다. 흑꿈을 꾸는 이유는 개인의 삶의 변화, 새로운 시작 또는 내면적 성장을 의미할 수 있으며 흙의 상태와 꿈 속에서의 흙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흑꿈의 주요 의미, 상징성, 꿈 해몽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흑꿈에 대해 문어체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흙은 자연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식물을 키우는 토양입니다. 따라서 흑꿈은 종종 개인의 내면적 기반, 안정감, 성장 가능성 등을 상징합니다. 흙은 삶의 기초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사람의 내면적 상태나 삶의 중요한 변화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흙은 식물이 자라나는 토양으로서 생명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흑꿈은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젝트,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흙을 만지거나 씨앗을 심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이는 현재 당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거나 내면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흙은 인간이 서 있는 땅의 일부이기 때문에 흙꿈은 개인의 안정감과 삶의 기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흙이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면, 이는 당신이 현재 삶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흙이 부드럽거나 물에 젖어 있으면, 불안정한 상황이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흙은 생명체가 죽어서 돌아가는 곳이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흙꿈은 종종 죽음과 재생, 변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흙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흙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의 성장을 나타내며, 자신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흙을 다루는 꿈은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거나, 내면의 성장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럽고 혼탁한 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당신이 문제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러운 흙을 다루거나 묻는 꿈은 당신이 부정적인 상황에 휘말려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젖은 흙은 감정적 혼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과 흙이 섞인 상태는 감정이 얽혀 있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젖은 흙을 만지거나, 그 위를 걷는 꿈은 감정적 스트레스가 커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흙은 성장의 기회를 막고 있거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지쳐 있거나, 내면적 성장이 정체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흙을 보는 꿈은 당신이 현재 삶에서 활기를 잃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흙을 파는 꿈은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흙을 파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꿈은 새로운 가능성이나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흙에 묻히는 꿈은 억압된 감정이나 문제에 갇혀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당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흙에 완전히 묻히는 꿈은 특히 큰 스트레스나 부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흙 위를 걷는 꿈은 당신이 현재의 삶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흙이 단단하고 안정적이라면, 이는 당신이 삶에서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흙이 부드럽거나 젖어 있으면 당신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흙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꿈은 내면의 진실이나 숨겨진 재능을 찾으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가능성이나 감정, 또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보물을 찾는 장면이 나올 경우, 이는 내면적 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살해 1 흙 위를 걷는 꿈 한 사람은 자주 흙이 깔린 길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꾸는 동안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꿈 속의 흙은 그의 삶의 기반과 미래를 상징했으며, 그가 내리는 결정이 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습니다. 흙이 단단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결정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살해 2 흙 속에서 보물을 찾는 꿈 어떤 여성은 흙 속을 파면서 금화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던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흙 속의 금화는 그녀가 내면적으로나 외적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으며, 이 꿈을 꾼 후 그녀는 더 큰 자신감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3 흙에 묻히는 꿈 한 남성은 흙더미 아래에 갇혀 숨을 쉬지 못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일과 가정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 꿈은 그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흙에 묻히는 꿈은 그가 정신적,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가 필요함을 의미했습니다. 흙 꿈은 자아, 성장, 안정, 변화 등 다양한 삶의 측면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꿈입니다. 흙의 상태와 꿈 속에서의 상호작용은 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현재 심리적 상태나 삶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웅장한 궁궐이 무너져 한 줌에 흙이 되는 꿈 혹은 비슷한 꿈 한때 영화롭게 지내던 지도자가 폐가 망신하여 잡동산 위로 나뒹굴게 된다. 도로아미타불, 실패, 망신살, 과욕, 죽음,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하얀 천에 흙탕물이 피어 묻어있는 꿈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욕망과 무력에 눈이 어두워 굳건한 선비의 지조를 팔아 먹게 된다. 질병, 오염, 탈압, 불결 등으로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 한 줌의 흙덩이가 구더기로 변하는 꿈 한 줌의 흙덩이가 구더기로 변하는 꿈을 꾸게 되면, 작은 소규모 자본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목돈으로 불어난다. 햇빛의 흙이 마르는 꿈 강렬한 햇빛에 의해 흙이 푸석푸석하게 마르는 꿈은 주변에 간섭이 많아서 능력이 다 발휘되지 못하고 한편의 능력만 부각되는 것, 편협하고 고집불동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홍수가 일거나 재방이 무너져 집으로 큰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꿈 장차 집안에 불행한 일이나 풍파가 생기고 재물의 손실 및 고난과 실패 등 환란을 치르게 된다. 홍수가 져서 흙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든지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꿈 재수가 없고 본의 아니게 피해와 손실 및 곤란 등을 겪는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 홍수로 탁한 흙탕물이 넘쳐나는 꿈 홍수로 탁한 흙탕물이 넘쳐나는 꿈을 꾸게 되면 재난이 닥치거나 사회적인 환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황금빛에 누런 흙탕물이 흐르는 것을 보는 꿈 진리의 대작을 쓰거나 특수사업처와 관련을 맺는다. 황토 흙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음식거리를 장만한다. 뜻밖의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흙거북이나 자라를 보는 꿈 흙거북이나 자라를 보는 꿈은 처음에는 기가나 나중에는 망할 징조임으로 조심해야 한다. 흙 속에 들어가는 꿈 이 꿈은 기쁜 일이 생길 길몽 흙 속에 자신이 파묻히는 꿈 흙몽으로 광막히 남담한 현실을 암시 흙 속에서 물건이 나오는 꿈 흙 속에서 물건이 나온 꿈을 꾸게 되면 실집자라면 유일한 소득을 갖게 된다. 흙 속에서 금은보아나 골동품이 나오면 하는 일이 크게 성공하거나 권세를 얻게 된다. 흙 위를 기어가는 개미를 유심히 쳐다보는 꿈 뭔가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나타난다. 가령 부동산을 다 잃게 되거나 주식을 다 잃게 될 것에 대한 불안 친구의 영향력으로 생활이 부실해질 것에 대한 경계심이 숨어 있음을 의미한다. 흙 한 줌을 펴보니까 구더기로 변하는 꿈 작은 돈으로 투자한 것이 호흔을 맞아 큰 돈으로 불어나게 된다. 흙 때 소변 기름 등이 묻은 옷을 빠는 꿈 신분, 사업 등과 관계된 무한이나 오랜 근심이 사라짐 흙 후덩이를 파시채를 묻는 꿈 흙 후덩이를 파시채를 묻는 꿈을 꾸게 되면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거나 많은 돈을 비축하게 된다. 흙 후덩이를 파고 무엇을 묻는 꿈 거래처를 확정하거나 비밀, 저장, 이식, 저축, 보류 등 비공개적인 일과 반개한다. 흙 덤을 높이 쌓은 꿈 어떤 미래 공원과 업적을 쌓고 학생은 노력 끝에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됨 흙 덤의 일부가 떨어지고 벼대만 남은 꿈 사업 일각의 상실, 신경, 배신 등의 일이 발생한다. 흙 덤이 속의 실체를 가 매장하는 꿈 일, 사건, 재물 등을 감추거나 저축을 할 일이 생긴다. 흙 덤이를 다른 사람에게 내던지는 것을 보는 꿈 자신이 남에게 손해나 곤란을 끼치든지 타인에게 손실이나 장애 등 말썽을 치르게 된다. 흙 덤이를 무너뜨리는 꿈 땅, 도지, 대지, 흙으로 불리워지는 것들은 모두 재산과 소유한 재산의 가치, 자신의 생활 수준 또는 육체를 나타내며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한 상징한다. 한편 남성의 꿈에서는 아내나 정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흙 덤이를 무너뜨리는 꿈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상의 장애 요소나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도 있고 병을 앓고 있거나 병을 앓게 되더라도 곧 완쾌됨을 의미한다. 흙 덤이를 줍는 꿈 집, 도지 등 부동산이 손에 들어오게 될 길몽이다. 흙 덤이를 던지는 꿈 흙 덤이를 남에게 던지는 꿈을 꾸었으면 남으로부터 손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꿈 또한 던지는 것이 아니고 흙 덤이를 남에게 주는 꿈을 꾸면 식사 후 계산을 자신이 해야 되는 등 역시 손해수. 흙 덤이를 줍는 꿈 이 꿈은 길몽이로 집, 도지 등 부동산이 손에 들어올 예고 흙먼지, 태풍이 불어오는 꿈 외세의 압력으로 국가와 전국이 혼란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흙먼지가 이뤄 눈을 뜰 수 없는 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암시 흙먼지나 진흙을 뒤집어 쓰는 꿈 점차 굳은 일과 장애, 손실이 해소되고 질격, 곤란, 피해 등이 해소된다. 흙보담 속에서 보물과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 꿈 국보급 보물이나 유물을 발굴하게 된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의 시장에 출하한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흑덕돌을 많이 만들거나 쌓아 놓은 꿈 많은 지식을 얻거나 사업 자금이 생긴다. 크게 엎드리는 꿈 자신의 몸이 흙에 엎드리는 꿈을 꾸면 죽음이 가까워짐을 암시 흙에서 자갈이나 돌, 바위가 나오는 꿈 흙에서 자갈이나 돌, 바위가 나오는 꿈은 유용한 것으로의 변화, 생산, 이득을 나타낸다. 그러나 마음고생, 체력의 쇄약을 나타내는 수도 있으므로 꿈에서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해석한다. 흙으로 마당을 도두는 꿈 사업 기반이 확장되거나 튼튼해진다. 흙으로 만든 담을 높이 쌓아 올린 꿈 어떤 일에 공헌과 업적을 쌓는다. 학생은 노력 끝에 학업 성적이 오른다. 흙으로 정원을 도두는 꿈 하고 있는 일에 기반을 튼튼히 닦아 날로 반창하게 된다. 흙을 나르는 꿈 스스로 흙을 나르는 꿈은 자기가 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흙을 만지거나 흙에 돕는 꿈 귀한 아들을 낳을 길몽 흙을 만지작거리는 꿈 어떤 일에 대해서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만두는 것이 좋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흙을 불에 굽거나 도자기를 굽는 꿈 토지와 농사, 투건업 등이 흙에 관한 꿈에 포함된다. 그 의미로는 조국력, 절제와 균형감각, 절도, 안정, 정신적인 정체 등이다. 흙을 불에 굽는 꿈 또는 도자기를 만드는 꿈은 외부의 도움을 얻어서 순탈하게 일이 진행될 조짐이다.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 꿈 귀인을 만나 소원하던 일을 이루게 됨 흙을 빚어 여러가지 형태를 만든 꿈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창작물이나 사업 성과를 얻게 된다. 흙을 삽으로 퍼서 높이 쌓는 꿈 땅이나 들판, 흙은 삶의 기반, 직업 재정 상황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상징한다. 흙을 삽으로 퍼서 높이 쌓는 꿈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거나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음을 암시한다. 능력 개발을 암시하는 꿈이라면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성격을 강화시키거나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외고수들에게 나타나는 꿈이기도 하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한 번쯤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흙을 파고 나무를 심는 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는 일이 확정됨을 의미한다. 새로운 조직과 사업을 벌이기도 한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다면 자신의 영향력이 커진다. 자기 집 앞마당에 심으면 가정에 기쁜 일이 생긴다. 흙을 파내니 금은 보아나 옛날 유물이 나오는 꿈 흙을 파내니 금은 보아나 옛날 유물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기관에서 연구나 사업 성과를 얻고 특히 권세나 행제수가 있어 많은 이득을 보게 된다. 흙을 파내어 그 속에서 물건을 얻은 꿈 단체에서 그 물건이 상징하는 어떤 이득이 생길 짐조 흙을 파는 꿈 좋은 자녀를 얻게 될 태몽이다. 또는 흙을 파고 무엇이 묻혀있는 꿈도 금전상이 이익을 얻을 길몸이다. 흙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는 꿈 기본적으로 흙 속에 몸이 들어가는 것은 재수가 있고 좋은 짐조이지만 그 흙에 불순물이 들어있거나 축축하여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면 좋은 일에 애군이 있을 짐조 흙을 파서 금은 보아 또는 옛 유물을 얻는 꿈 흙을 파서 금은 보아 또는 옛 유물을 얻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연구 과제나 사업의 성과를 내고 보상을 받는다. 흙을 파서 금은 보아나 고고학적 유물 등을 얻는 꿈 어떤 기관 학원 등에서 연구나 사업 성과를 얻고 권리나 행제 등이 생기게 된다. 흙을 파서 물건을 얻은 꿈 단체에서 그 물건이 상징하는 어떤 이득이 생긴다. 흙을 파서 집으로 가져오는 꿈 사업 밑전이 생긴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흙이 묻은 고구마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무척 어려운 과정을 통해 끈기 있게 참고 견디어 마침내 훌륭한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연구, 시험공부, 작품 창작, 상품개발, 발명, 수도, 기도, 성췌, 수신 등의 밝은 서광이 있다. 흙의 식물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꿈 흙이 식물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하는 꿈을 꾸게 되면 식물이 잘 자라고 특히 흙이 부식토라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암시다. 여성의 경우는 결혼을 의미한다. 흙이 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꿈 흙이 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꿈은 체력의 쇠약, 울적한 기분, 가라앉은 정신상태, 운기의 정체, 곤란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물이 잘 자라고 흙도 거뭇거뭇하여 비옥한 모양이라면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여성이 이 경우엔 결혼의 의미도 있다. 흙탕물 속에 빠지는 꿈 흙탕물 속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그날은 재수가 없고 건강상태가 안 좋다. 흙탕물 속으로 집이 잠기는 꿈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질병, 말썽, 사고, 손재 등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자식과 연관된 근심, 손실이 따르고 잉태 중에 꾸면 출산에 따른 애커와 우원에 부딪히게 된다. 흙탕물에서 목격을 하는 꿈 본인이나 집안 가족에게 질병이 생김 흙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흙탕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게 되면 정도를 벗어난 비열한 수단으로 재물을 얻는다. 흙탕물을 보는 꿈 흙투성이의 꿈 흙탕물에 빠져 더러워진 꿈을 꾸면 부끄러움을 드러낼 사건이 생긴다. 흙탕물을 Martha 감사합니다.